여러분은 혹시 화류생활하는 여성을 봐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와이프 과거 이력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부디 이 영상 보고 스탑널커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4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2022년 12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40살 아주머니 황 씨가 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남편을 관광 혐의로 허위 미투한 게 드러난 거죠. 남편은 정신나간 40살 아줌마를 향해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40살 아줌마를 향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매섭게 질책하기 시작했죠. 40살 아주머니가 무고죄를 인정한다 말하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한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요? 라고 질책하는 질문을 던졌고 성매매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여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 몇 년간 사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사기죄를 무고한 게 아니라 관광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받는 죄인데 무고를 한 거다 이거 심각한 거다. 라는 판사의 질책이 쏟아지자 40살 아주머니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일을 저질렀다 처벌받을 거란 생각 안 해봤다. 라는 레전드 발언을 해버렸죠.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내랍시고 받아놨는데 마사지하다 걸려서 남편을 관광죄로 보내버리려 했다는 저 여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만날 수도 있었던 여자입니다. 과연 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도 저런 본색을 드러냈을까요? 먹잇감을 노리는 널커처럼 땅속에 벌어오 해놓고 있던 스탑 널커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로 저런 스탑 널커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자를 싫어해서 절대로 화류계 같은 곳에서 웃음을 팔지 않을 것 같은 FM 커뮤니티에서 화류일 해본 여시 있어 리얼 궁금해. 돈 전나 많이 벌자나 하루에 50에서 100만원은 우습게 버는데 해본 사람 진짜 많을까? 라고 말하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32명 중 21명이 안 해봤고 11명이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투표 참여인원 3분의 1이 웃음을 팔아봤다는 거죠. 이 커뮤니티가 어디 일반인 여성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절대 아니라 여성시대입니다. 남자가 너무 싫어서 남자에게 웃음을 파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인간들에 3분의 1이 저런 일을 해봤다고 투표를 한 겁니다. 나 동사자인데 요즘 그 정도로 못 벌어라는 발언과 하루에 그 정도는 우습게는 번다는 댓글이 동시에 있는 여성시대의 댓글을 보시죠. FM하는 여자들도 저런 본성을 숨기고 웃음을 파는데 일반인이랍시고 말하는 여자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정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아내 구하는 일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팁을 드리자면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걸 기준으로 여자 나이 25이면 취업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25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를 취업했고 어떻게 이직했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취준 기간이 길었다라고 말하며 어디서 일했는지 말을 하기 싫어한다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하죠. 취준생은 수험생과 다르게 그다지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그렇고 그런 일을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만약 여자친구가 정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네일아트 기술을 배우러 다녔거나 애견 미용 기술을 수년간 배웠다 말한다면 100%의 확률이니까 무조건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확실한 직업이 없이 방황하지 않았던 여자를 만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국제결혼하세요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니 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광범위 스캔을 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들도 하는 게 저쪽 일이고 진짜 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